안녕하세요. 황영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진호가 황영웅 주변 인물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황영웅은 그동안 탁월한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팬들에게 전해주는 진심 어린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최근 이진호가 황영웅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영웅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며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증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영웅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더욱 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황영웅은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팬 여러분 황영웅과 그의 팀이 이번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빛나는 무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그의 음악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황영웅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의 음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